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여길 떠나라. 황금함대가 오기 전에 이 위성에서 멀리 떠나라. 난 도망칠 수 없어. 이제는 알아. 적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영원히 평화도 없다. 흥, 평화? 군단에는 너 같은 생명체가 없어. 니 안의 정수는 어디서 온 거지? 초월체가 여러 종을 조합하여 나를 만듦. 한 개체이자 한 무리. 초월체가 죽은 뒤엔 뭘 했지? 자 행성의 땅굴을 방황. 아무 목적 없이 야생 상태로 칼날 여왕이 날 발견. 다시 저그가 됨.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저그가 아니란 말이야? 이끌어줄 의지가 없으면 짐승에 불과함. 아니, 더 하등한 존재. 위성 뒷면에서 거대한 프로토스 함선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놈들이 이곳에 올 때 사용한 우주 함선이야. 아직 발사되진 않았지만 손을 쓰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끈질기군. 그것만은 인정해주지. 하지만 나도 계획이 있다고. 프로토스가 칼들리의 뒷면에서 함선을 발사했습니다. 아직은 행성을 떠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럼 이제 황금함대를 기다릴 일만 남았군. 죽으면 순식간이다. 미안하다. 뭐가? 내 동족을 학살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서. 함선에 있는 네 친구들은 알아. 한 명을 두고 왔단 걸. 안돼. 하지만 널 소환하지는 못해. 차단막을 쳤거든. 안돼. 안돼. 하지만 막을 거두면... 저를 소환하지 마십시오. 기사단이오. 절 소환하... 포로를 그냥 데려가게 두실 건지요? 저들은 죽은 목숨이야. 기사단에 알려야 해. 지금이야. 잘 듣거라. 이 함선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라. 너는 흡수를 통해 성장한다. 이 함선을 감염시키고 여기에 탄 프로토스를 몰살해라. 자, 가서 무리를 퍼뜨려라. 무슨 소리가 났는데? 좋아. 지나갔어. 그 숙주를 흡수하고 계속 이동해라. 파숙이다. 놈이 지나갈 때까지 저 증기 배출구 안에 숨어라. 점막 관련, 최우선 손이 적용. 아르티모는 모유. 순찰을 개시한다. 저 광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 우르사돈에 침입해 놈들을 짓밟아라. 자기가 우르사돈을 감염시켰다! 프로토스 녀석들.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알아본데.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 이제 시간이 됐다.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라. 여기 멈춰.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 진화해라. 그리고 성장해라. 진화 완료. 네 이름은 네 아들아.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 다 죽여라. 따르겠습니다. 이 생명체들을 없애라. 생체 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 저그가 우리 함순에 침입했다. 전사들이여 저그를 없애라. 놈들의 방어선을 뚫어라.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순 없다. 이 환풍구가 유일한 통로다. 가라! 싸이오닉 보호막이다. 보호막의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가 근처에 있을 거야. 그걸 찾아 파괴해라. 저기, 저 구조물이 이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 전진하자. 이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장치일까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차원추진기야. 그걸 파괴해라. 그러면 그 함순은 절대 샤쿠라스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보호막이 사라졌다. 차원추진기는 내가 직접 파괴한다. 공단의 앞길을 막을 순 없다. 경고. 차원추진기 손상 발생. 즉시, 이 구역에서 대피할 건. 저들을 막아라. 저그가 정지증 보호관소에 들어가선 안 된다. 폭발이 멈췄습니다. 잠깐. 저쪽 보관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비상상황. 동력 공급의 문제 발견. 브로톤스 전사들의 정지장 동면 해제. 이제 진화를 하고 무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시간이다, 네 아들아. 제한이. 신한폐본들을 제거해라. 저그가 흡수하게 두어선 안 돼. 전기. 브로토스 전사들을 처치해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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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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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야 진화해라, 그리고 강해져라 최후의 결전이 머지않았다 우르사돈을 죽여선 안돼 우르사돈을 죽여선 안돼 우르사돈은 내 것이다 오너라 야수여 프로토스를 제거하자 우르사료를 구타 사라져 스acamis 이 조사는 대척이 프로토스가 함교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병력을 준비해라. 암살이 충분히 머리 나왔다. 구명정을 준비해라! 구명정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라. 프로토스가 샤크라스로 가게 두어선 안 돼. 공격하는 형제들에게 시간을 걸어줘야 한다. 프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 구명정을 파괴해라! 칼럼은 나의 힘이 되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분신이 구멍으로 돌아가진 않겠다. 항이 방지에 동그렇지. 공격하는 공격자가 아직 가진 편안으로 좋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굿을 사과에 대해 기 쉽게 하기차도 안 graders. 목격하는 공격하는 자천이저다. 굿을 사과는 공격하는 자천이 잠시 schools로り 부족합니다. 굿을 사과에 따른 공격을 한 후. 굿을 사과에 억지로 가진 걸 사과에 동네가 구입하는 걸 안 지켜리게 하네요. 동네가 카리가 한utta이였다. 상과는 이제는 능력하는 것, 룸이 나나나의 명도전을 부족하게 선택한다. 공격하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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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를 몰살했습니다, 여왕님. 여왕님, 들리십니까? 여왕님은 떠나셨다. 칼날 여왕께서는 프로토스를 몰살하라는 한 가지 임무를 주셨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왕님을 다시 모실 그날까지. 끝났어. 이제 황금함대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걸 모를 거야. 프로토스가 더 이상 거대 괴수에 타고 있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녀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동료를 구하려다 용감하게 죽었다. 프로토스가 어찌 죽었든 왜 신경 쓰시는지요?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모두 죽인다고, 내가 그걸 즐긴다고 생각 마라. 아크 트리오스 맹스크도 마찬가지인지요, 여왕님. 그가 죽어도 기뻐하지 않으실 건지요? 입 다물어, 이치야. 프로토스 숙주에 기생충 이식했음. 그래, 그게 어때서? 현명함, 역발상. 프로토스는 감염 불가. 그러나 외부 생물의 숙주로 활용 가능. 기생충 정체는 미확인. 내가 만든 거야, 아바트로. 너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줄 알아? 뜻밖임. 하던 작업 계속하겠음.